2층 탔다 큰 2층 2층 꾸레기 예정이요 죄송합니다 한명 더 없나요? 제가 제일 까보겠습니다 기둥이의 삥두개 나핀 나르호도 가시고 이게 최선이다 어쩔 수 없네 역시 자기치로 오고만 결말 지금까지 낚시 하시는거 아니죠? 어? 패스 못했어 어? 아직까지 밖에 계신거에요? 와... 음주 좋죠 추 대가핑도 하나 까놨구요 2층 탔다 큰 2층 2층 꾸레기 예정이요 죄송합니다 1층 한 명 더 없나요? 2층은 없고 자기가 자 자기라구요? 클라 둘 클라 둘 클라 둘이다 뽀나 한명 예상 될거같은 느낌적인 느낌? 없나보여 맞네 뽀나 있네 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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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두가 자두에서 끝났네 후퇴줄이 뭐에요? 후퇴줄이 뭐에요? 후퇴중입니다 연중티비니만 하세요 브루니만 하세요 안구사 에케 뭐가 되는건가요? 요즘에는 에케? 요새 에케가 좀 잘 안맞는 느낌? 어? 청주형이 스킬 썼네요 또 다퍼레임 토까지 지금 죽나온건 없고 홈을 찐거에요 그냥 공격 쫌 가니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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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꼭 간다 제발 뭐야 길린 바로 들어올거에요? 이쁘다 이쁘다 물비아 쓸 수도 있어요 큰이예요? 바로 설포가 하나 돌려주고 핀이 두개있기 때문에 두개 돌려주고 하밀도 어디있을까요? 아우 상대로 오셨구나 아 네네네 그 뭐 그냥 제가 할수있는 선에서 글올렸어요 사실 저 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릴까요 그냥 2년반만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핵의심을 받아본적이 없어서 뭐야 왜이렇게 자주 뭐지? 어메이징 세트윈 깔았다 깜빡쓰나 압탈세 뭐야 잘 떠나온거야?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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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2층 안아 2층 안아 크난 갔어 크난 갔어 크난이랑 2층 전장 8층 4층 2층 3층 4층 4층 8층 4층 4층 5층 4층 5층 1층 4층 5층 다시 뺐다 논이 되서 단층 갔다 이거 아이고 중 완전 뺐는데? 뺄고만 번 했다가 머리 나가네 저희도 그냥 포기한 심정으로 좀 찾아봐 주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홈을 띄는 것 같은 느낌적인 에임은 아시죠? 템이 좀 많긴 했어요 홈핀 2개 아이고 수납 먹었다 예쁜 힘 있었는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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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뼈 왔다 아이고 2층 쫙쫙쫙 아야 후메인 어 형 언더 뭐야 언더 없었는데 짧게 올렸어요 이게 또 자기였는데 어딘지 몰라 자리가 따늘하다 여기 앞에 있을 것만 가요 어우 작차 작차 앞있다 작차 아구니 승리하셨습니다 아 저 형 발소리 내서 절로 봤네 어 30킥? 가나요? 저 형 그거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비맨 아니야? 방 깨지면 안 되는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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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피드 아 우리 편의 전설 속에 보스구나 어 내가 시키는 거 아니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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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아이 저 저 됩니다 고개 때 이기면 되지 뭐 아 자 또 자기요? 어 멋진데? 돼지 밀개 핀 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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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좌 좌 좌 좌 좌 좌 시내님 안녕하세요 초청완상가 아 아까 질캠 했어요 하하 제가 바로 검스나였습니다 아 5박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5 5 5 5 5 정확히는 제일 견해로는 4박이죠 박스가 4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보통 이제 5박이라더라구요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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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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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7 6 5 5 6 5 6 6 5 5 6 6 9 6 9 9 10 10 6 9 8 5 5 5 5 6 5 7 8 5 5 5 5 5 큰 종두였네 1층 1포 라핀 단층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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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마움이 돼 악마움이 2층 하나 그나저나 2층이 짠 어이 공격 버렸단 말이야 아 우와 이게 버린다고? 무슨 일고 어 용이 형님 계십니까 혹시 이거는 진짜 튕기거나 벼락 맞지 않는 이상은 이 형 탱까지 야무지게 샀네 오히려 좋아 한 번도 나갔겠다 내가 왔어 페넨이 어서 오세요 오케이 아 또 일어나 오 대가핑 왜이리 빨라 대가핑 뭐지? 능력자인데요 초스피드인데 어으 무시하라 자 2층에 폭 하나 불려주고 이거는 빼야될 건데 지밀이 형 왜이렇게 잘해 정글막이 되겠다 클라클라 클라 두 클라 세 클라 세 형들 있습니다 야 다하나 와 넥 빼고 다 도망쳐 도망쳐 아우 못 도망쳤다 보나 아우 못 도망쳤다 보나 렉 너무 심해요 울배 왔다 계속 멈추는데 재부팅했게 재부팅했게 으 자스까잉 음 나르호도 가시고 가시고 오 자 일단 31개 성공 뭐라하네 예? 뭐가 뭐래요? 네? 뭐가 뭐래요? 패스패스 패스패스 보스 형 뭐라하네 저한테 뭐라 했어요? 어 뭐 뭐라 나가자 어허 2층은 탔는데 다승 아이고 애매하다 아이고 도핑 그 박스 우물 박스 하나 다핑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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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요 M4가 에임이 잡기가 그죠 에케보다 쉽죠 에케보다는 반둥이 좀 있죠 태핑 빠르고요 와 패핑 엄청 빠르다 2층 꿀에잇 가보자 꽤 빠르고요 저도 2층 꿀에잇 도전 1패 어 탔다 왜 날꾸냐 저형 어 아 앞에 있었네 아 앞에 있었네 아 이게 제가 안 들어가니까 다 안 들어가는구나 나 뒤에서 좀 천천히 나가는데 안 되겠다 고생 해시 하나 단층 있는데? 망했다 단층 어허 어허 이겼네 청주의 그 뭐지 메타 세카이어 뭐 그런 길처럼 나무 쫙 크고 막 산책도 엄청 좋은데 있던데 사진 보니까 패스 한 것 같은데 패스 안 한대 예 좀 빠르네요 어허 패스 야무지고 중굴백핑 중삭기 하나 더 뭐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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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니되요 단층이랑 갑박 다를 가야되곤 다 먹고 있네 아 됐네 다 먹고 있어요 자리 어허 근데 돌아온 환영아 뭔가 마음 아프다 어디 있지? 2층에 있나? 여기 있네 아 어허 야 배지밀용 잘 쏘더라 산책 까미 야 이거 큰 조금만 비벼주면 후빙으로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그냥 뭐 각박에 큰일 나에 다 전진해 있으니까 빠셋구만요 오물 나올 것 같습니다 예쁜님 오물 나왔어요 아 기둥에 삥하나 뭐야 얘 아 이거 망했다 이거 스나트 개피 됐노 까비 죽었다 이거 오물 있는 것 같은데요 눈이 안 떠지는데 어 아니 이렇게 킬했는데 설마 진다고 근데 설마 뭐 펜플라 잘 쏘시는데 무하노 이거 저 사람 그거잖아요 짜증내면 남탓 아니 남탓하면 삥깡 짜증내면 삥깡 짜증내면 삥깡 개잖아요 작 작빙 가는게 어때요 겁나 많은데 짝 많은 편인가요? 작 적은거 같은데 나 가보진 않았어 짝빙 까줄래요 그러면 아 근데 이거 고추형이 아 청자분인데 짝 턴인데 설마 폭 원래 까는거야 지금 다 앞에 저기 안 들어갔다 깨피는 갓음 탓성왕 갓음 굳이 굳게 타이트 빼 아 이걸?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언덕박인데 아 자켓 뽑아나 어우 힘이 좋나봐라 이게 최선이다 어쩔 수 없네 역시 자기치료 오고만 와 이거 한 두세판 안 날렸으면 40킬 지금 벌써 찍었겠다 게임이 아깝죠 항상 막판에 5킬 해버리는 센스 어떤 그런 부분 있나요? 정체인 기둥이 삥 하나 삥 두개 깠어요 날팀 갔다 날팀 갔다 아 삥 아 나 또 삥 아 예 뭐하는데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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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삥 오우야 자켓 자켓 나 삥 배지밀 배지밀 단층 아 나 또 삥 배지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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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랜만에 40킬 아이 감사합니다 양보해 주셨네 와 총체형 방금 센스 언덕 나잇다 나잇다 지방 서앟 대한번 데미지밀 테 path 100조 엥 김 아 처리 inator 소 원 도 도